스위프트 스위프트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스위프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제가 코딩 배우기 코딩 배우기 1단계를 끝냈어요 이제 코딩 배우기 2단계에 들어갔는데 코딩 배우기 1단계에서 마지막에 배웠던 와일에 대한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와일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동안 그 해당되는 포함화에 있는 항목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해당 조건이 트루일 때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실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와일 안에 와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차근차근 그 if 쓰는 것처럼 차근차근 생각을 해내면은 좋은 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코드 하나씩 보기를 하면서 마지막 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 again이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서 해당되어 있는 조건 와일을 여러 개 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어 있는 조건이 맞으면 반응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으면 와일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고 갑니다 자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조건들 와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게 맞으면 그 항목을 실행하고 맞지 않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칸 한 칸 전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벽을 만나면은 제가 벽을 앞에가 막혔을 때 우회전을 해라 앞에가 막혔을 때 우턴 라이트를 턴 레프트를 해라 좌회전을 해라 라는 명령을 붙여 놨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실 더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바로 지금 압축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보니까 무조건 막히면 왼쪽으로 가면은 되기도 하지만 막혔을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턴 블럭과 블럭 라이트를 블럭이거나 혹은 블럭 라이트 됐을 때 레프트로 가는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도록 할게요 이 Y를 지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엔드를 O로 바꾼 다음에 턴 레프트를 넣어놓을게요 그래도 어떤 같은 결과치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코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간단하게 얘를 압축시킬 수 있느냐예요 조금 빠르게 실행해 볼게요 바로 에러가 나는군요 이 블럭된 것에 대해서 중단하고요 이게 변경이 되니까 함수가 바로 변경이 돼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결국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재미있는 코딩을 계속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Y를 건너뛰고 이제 변수에 대해서 코딩 배우기 2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변수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BAR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이 개념은 BAR을 0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미션을 성취할 때마다 이 값을 1씩 더해줍니다 뭐 잼 여기서는 잼 카운터인데 잼 카운터는 잼 카운터 플러스 1 해가지고 1씩 더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잼 카운터는 잼 카운터 플러스 2 하나의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그 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잼 카운터 값이 몇 미만인 것 까지만 좀 실행을 하셔라 라는 이렇게 while 함수로 잼 카운터의 할당 양을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코딩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처음 접할 때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 단계씩 차근차근 가다 보면 머릿속에 계속 이 알고리즘과 이 코딩이 계속 돌아가면서 또 재미난 재미난 어떤 게임 같은 재미난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도 역시 하나의 요 하나의 과정을 거의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가끔 하는데 한 이틀에 하나씩 깨기도 하고 어떤 거 쉬운 거는 그냥 바로바로 깨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계속 더 배울수록 더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위프트 아이패드 스위프트를 통해서 코딩의 맛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이상 스위프트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계속 스위프트 해서 나중에 어플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다양한 영상들이 착한 PD 채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